자 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양양양양양 동산 동산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동산해수욕장 솔바태가 텐트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구축해 놨습니다. 자 지금 텐트를 동산해수욕장 이렇게 소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간이 텐트를 쳐놨습니다. 자 모기장으로 된 텐트를 쳐놓고 위에는 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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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합류해 가지고 자 우리 아들이 오늘은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여기에 합류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같이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산해수욕장 동산해수욕장에 소나무 소나무 이렇게 그늘 밑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아주 또 이렇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아 파도가 지금 잔잔합니다. 아침에는 파도가 많이 쳤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잔잔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있고요. 이렇게 소나무 소나무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동산해수욕장입니다. 동산해수욕장인데요. 여기는 아주 자그마한 자그마한 해수욕장입니다. 네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고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하루 저녁을 보내고 행복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파도가 잔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는 양양 양양 양양에 있는 동산해수욕장 네 자 동산해수욕장입니다. 네 소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바로 차가 진입해 가지고 차 꼬리 뒤에다가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또 같이 합류해 가지고 또 네 맛있는 요리도 해 먹고 저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맛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맛나게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지단 이에요. 아 계란 지단 붙이는 거에요. 자 잡채 잡채에 들어갈 지단. 네 자 지단. 프랑스 축구선수가 지단 이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또 잡채를 만들어서 또 야외에서 먹는 잡채도 맛있게 잡채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네 고추도 아삭이 고추도 사 왔고요. 이렇게 해서 지단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잡채에 들어갈 지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위에는 텐트는 텐트는 사각 모기장으로 된 텐트를 쳤고요. 네. 자 위에는 이렇게 타프로 그늘막 타프로 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캠핑에 힐링 캠핑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장을 넣고 불소스를 넣습니다. 네. 자 불소스 넣고 잡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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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채. 봄에 흡수되지 않는 설탕. 자 설탕 조금. 설탕. 설탕 조금. 설탕을 많이 넣으세요. 설탕이 아니고 이거 자일리톨 그거야. 자 그럼 부춧가루. 부춧가루 좀 넣고요. 자 요리 강습입니다. 자 요리. аешь. 장기 amy. 네. 장 기름 네. 장 기름 네. 장 기름 네. 장 기름은 불러 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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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위에. 네. 그 다음에 물로 좀 희석 시켜서.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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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름? 장기름 장기름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물로 희석시켜서 희석 잡채를 불린 잡채를 넣고 불은 잡채를 넣고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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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임 양념에 양념이 된 소스에 볶아줍니다. 오늘 저녁에 소고기 한우 1등급 소고기와 잡채랑 해서 오늘 저녁에 만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계란 기단을 잡채 넣어먹으려고 지금 캠핑장에서 와서 만드는 잡채입니다. 맛있게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버섯을 듬뿍 넣은 건강식 잡채 표고버섯과 서기버섯 그 다음에 당면을 넣어서 양념을 해서 달달 볶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즐기는 요리 잡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채를 넣습니다. 야채를 넣어가지고 피망 노란피망 빨간피망 피망 피망과 대파 대파를 넣어서 야채를 넣어서 같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웰빙식으로 건강식으로 만드는 잡채입니다. 고기가 안들어가고 야채로만 야채로만 해서 웰빙식 잡채 캠핑장에서 먹는 잡채요리입니다. 이렇게 양념을 해서 캠핑장에서 즐기는 잡채요리입니다. 자 바다가 바다가 보이죠? 자 바다가 보이는 네 자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에서 먹는 잡채요리 네 자 아 푸른 바다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여기도 전망이 좋은 장소에 솔밭에다가 지금 텐트를 구축해가지고 놓고 지금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잡채가 지금 비주얼이 좀 나오죠? 자 비주얼이 좀 나오죠? 네 자 아 또 지단을 계란 계란 지단을 또 넣어서 자 캠핑장에서 만들어 먹는 잡채 웰빙식 웰빙식 네 건강 건강식 잡채입니다. 네 야외에서 즐겨먹는 건강식 잡채 통깨를 좀 푹푹 뿌려주고요 통깨 통깨를 좀 자 참기름 좀 참기름 좀 자 한 두세 번 둘러주겠습니다.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고소한 냄새 와 자 맛있게 지금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잡채와 지금 호박전 잡채와 잡채와 지금 자 지금 호박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또 밥을 또 해야지요. 밥을 하고 또 자 밥을 하고 또 고기도 소기도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라이판에 지금 호박 네 자 호박을 호박전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전을 자 호박전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양양 양양에 있는 동산 동산 해육장으로 왔습니다. 동산 해육장에 와서 이렇게 텐트를 아 텐트를 또 이렇게 예 파프를 치고 텐트를 또 해놨습니다. 솔밭에다가 자 오늘은 솔밭에서 솔밭에서 아주 어 피톤치트를 마시면서 힐링하며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저녁 만찬을 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신선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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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 갈비살 갈비살을 좀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 갈비살을 자 루크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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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쇠 팬에다가 자 무쇠 후라이팬에다가 좀 구워 들어갔습니다. 자 1등급 1등급 신선 한우 갈비살 갈비살 이렇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잡채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잡채도 만들었고 이렇게 또 호박전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추에다가 싸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시원한 오이 냉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녁을 만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선한우 1등급 갈비살 입니다. 맛있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양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잘 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주 잘 고지고 있습니다. 자 루크루제 루크루제 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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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에 지금 한우 1등급 자 1플러스 루크루제 후라이팬에 지금 굽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자 보세요. 그릴 자국이 탁 탁 나네요. 그냥 네 자 자 그릴 자국이 아주 아 맛있게 맛있게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우리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가 여기 또 합류해 가지고 자 왔어요. 자 안녕 우리 아들도 안녕 자 오늘 함께 저녁에 힐링하면서 이렇게 가족이 맛있게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고지고 있습니다. 자 질러가 되는거에요? 꿀을 여기 여기서 유박할텐데 그 다음에 파슴으로 이제 오후에 저녁에 날아가야 잘 잘 고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해서 좋네요. 네 자 아주 잘 고지고 있습니다. 자 루크루즈 루크루즈 후라이팬에 무쇠 무쇠 후라이팬에 네 네 자 1등급 한우 한우 신선한우 한우로 지금 구워먹습니다. 연해 맞아 원래 더 오래 걸린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너무 일찍 일찍만 드켰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두툼으로 이렇게 두툼으로 자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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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한우 1등급 네 신선한우 1등급 네 맛있게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살 갈비살입니다. 갈비살 갈비살로 구워서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솔솔을 솔솔 아 그냥 소금이야 솔솔 아 비주얼 좋네요 먹어 어 먼저 먹어 어 우리 내가 구워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 응 닭고기를 닭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자 신선한우 1등급 네 자 1등급 루크루제 후라이팬에 우세 후라이팬에 지금 맛있게 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양양 양양에 있는 동산 동산해식장입니다. 동산해식장 솔밭에 솔밭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캠핑장을 에 해서 여기에 지금 저녁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자 아 맛있게 고졌네요 네 자 자 그리 자국이 아주 제대로 네 그릇도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고기가 뭐 아주 그리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아 아주 맛있게 고지고 있습니다. 네 아 맛있게 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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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